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지군의 권역별 시민총 후보지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땅을 당분간 팔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선 이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기사를 썼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매각 대상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지난달 10일이었는데요.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문 하나를 보냅니다. 권역별 시민총 조성 관련 후보지 검토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지금 영상이 좀 나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마곡지구의 한 부지를 권역별 시민총 후보지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물어본 겁니다. 열흘 뒤에 답변이 좀 왔는데요.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시민총 후보지에서 좀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답변을 좀 해왔습니다. 팔 거니까 후보지에서 좀 빼달라는 거였죠. 이 부지가 어디냐면 마곡동 734-6일 때인데요. 공안고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을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앞당입니다. 이 부지는 한때 서울도서관 분관 후보지이기도 했었는데 최종 선장에서는 좀 탈락을 했고요. 이후에 권역별 시민총을 유치하는데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시 SH한테 팔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또 하나의 공문을 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지난 22일 올라온 공문입니다. 제목만 봐도 해당 공문의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권역별 시민총 조성 추천 대상지 매각 절차 보류 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팔겠다고 한 이 마곡지구의 해당 부지를 권역별 시민총 후보지죠. 매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공문 내용의 이유도 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달 안에 권역별 시민총 선정 자문단 심사를 통해서 권역별 시민총 우선 추진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후속 절차를 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권역별 시민총 우선 추진 대상지가 선정될 때까지 이 마곡동 734단지 4-6 일대의 부지를 매각 절차로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적극 협조까지 당부를 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 공사에서는 땅을 팔겠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팔지 말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권역별 시민총 부지는 자치구들이 신청을 한 땅들입니다. 마곡동 734-6 일대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강서구가 추천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권역별 시민총 부지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서울시가 굳이 이런 공문을 보낼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곳에 지을 생각이 없으니까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연막자점은 아닐까요? 다른 자치구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당분간 팔지 말라라고 요청을 한 것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이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정신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건 추론일 뿐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권역별 시민총 대상 부지는 확실하게 결정되는 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딱 언제까지 선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문에 약간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에 11월 중에 선정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서 우선 추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의 윤곽은 따라서 다음 달 중에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서울시가 최종 부지를 선정할 거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전에 저희가 서울도서관 분관 관련해서 쭉 저희가 보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보도를 했던 내용이 올해 초부터 계속 발표가 좀 늦춰지다가 지난 8월에서야 발표가 됐잖아요. 권역별 시민총 역시 이렇게 발표가 좀 지연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내년 4월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네 총선이죠. 이런 시설 하나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표심을 좀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시민총을 탐내는 지역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 지역에서 유치 요구가 일어난다면 서울도서관 분관 때처럼 서울시가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데 다소 좀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취재하시면서 뒤에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